Q. 이 노래는? Q. 이 노래는? Q. 이 노래는? Q. 이 노래는? Q. 우리 엄마예요. Q. 우리 엄마예요. Q. 엄청 옛날이죠. Q. 진짜 오랜만에 본다. Q. 저 어렸을 때 진짜 못생겼죠. Q. 충분히 예쁜데? Q. 응? Q. 응. Q. 이거 단이에요? Q. 이게 저고. Q. 어. Q. 단은 씨는 이렇게 살아왔군요. Q. 어르신은 어렸을 때 어땠는데요? Q. 난 어린 시절이 없어요. Q. 처음부터 이 모습이었으니까. Q. 내 사진 하나 골라봐요. Q. 한 장 줄게요. Q. 그럼 다섯 장 줘요. Q. 네? 다섯 장이나요? Q. 이거... Q. 이거... Q. 이거... Q. 이거... Q. 이거... Q. 다 좋은데... Q. 그럼 어떡하지? Q. 그럼 어떡하지? Q. 앨범을 통째로 드려야 되나? Q. 앨범을 통째로 드려야 되나? Q. 오케이. Q. 있는 그런데... Q. 도대체... Q. 은미투아야 되나? Q.음. Q. 에이프가 아니다? Q. 저녁을 통째로 드려야 되나? Q. 여델이 있는 오일이 있는 오일이? Q. 네. Q. 이제... Q. 여당을 통째로 드려야 되나? Q. 애당을 통째로 드려야 되나? 인사해 이분이 내 남자친구야 니 남친이 이순신 장군이냐?